네 일단 2014년 12월 31일 오후 11시 17분이고 내 빈질입니다 지금 1차하고 바로 잠시 뭐지?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한번 녹화를 끊었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아이 내 친구를 죽이다니 그래도야 하긴 너한테는 그냥 별거 아닌 여보 뭣이래? 뭣이란가? 여보기 친구? 됐냐? 여보는 아예 레이저 빔이구만 레이저 빔이야 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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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가 봐 이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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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아 그렇다 쥐라도 쓰레였나? 걔라도 쓰레였나? 다음 테스트가 응원한 기로지를 막 왔으켰ety 자 이제 내가 넌 죽이기 전에 아 이것가 잠퍼라고? 뭐야 얘 고장났어? 얘 왜저러냐? 얘네가 미쳤구나 어어? 아 저기로 가야나? 어딨어? 어어? 잠시만 어? 안에 액체가 들은 그런건가? 어어? 어어?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요오 이 자식은 죽어가지고 어? 골골댈 때도 이런거를 발명하네? 천절했어요 어? 이거는 뭐 내가 칭찬해준다 죽는다 흠 이 정도는 뭐 칭찬해줄게요 뭐 나도 뭐 인정할거야 인정해 어? 어디 이 잘 들어 요거를 이렇게 웰단 뭐가 형편없다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다 때려 쳐 어? 엄마 뭘 어차피 같이 일하는 입장에 같이 일하는 입장에 어차피 같이 일하는 입장에 뭐 어떻게 된데 야 걔네 일어서지마라고 잘리겠다 야 나 들어오니까 이제 그냥 좀 정의해 해보는거야? 그래도 성의없는 놈 진짜 아이 성의는 다하는건가 그래도 얘는 얘 나름 성의는 다하고 있는건가 생각해보니 하긴 얘도 고생이 많다 나한테 죽고 어 나한테 죽고나서도 이 고생이고 흠흠흠 골점 약점 오를거에요 여기를 어디에 갖다 놓으란거야? 띠리 띠리 해놓고 어 일단 요거를 이따가 해놓고 요거를 요거를 이따가 해놔야겠어 그리고 아니야 요거부터 해야하나 어 어 어 죽을뻔했다 어 어 여기 패널에는 그래도 포탈건이 싸지네 다행히 워우 죽을뻔했다 또 요거를 여다가 두고 아이 방향 됐고 방향 쫓고 요거를 아뇨 일단 내가 저쪽으로 좀 가자 아 아씨 농다 낙시 짧은데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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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거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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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의 트위치 아뇨 가장 많은 사람들은 택배로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을 축하드립니다. 몇몇을 배우고 싶고, 몇몇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서 빔을 쏘면 뭐지? 어 발사! 오우! 와 근데 빔을 피해? 와 대단한데? 빛의 속도로 피해다니 저거를 또 정말 대단한 양반이야 어 발사! 한 번만 이 테스트임버를 더 빠르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이 장소를 이 장소를 죽을때는 부수는건 아닌데 청소는 한번 해야 겠어 여기 내가 볼때 아이 못부시네 이 자식은 죽으나 사나 진짜 죽으나 사나 실험 걱정뿐이구만 뭐여? 아 이거 나왔구나? 이걸 또 어따 둬야돼? 이걸 저거를 아 진짜 이런 개나리 워우 오우 뭐 어찌어찌 우연찮게 되긴 했다 여기서 쓰는 거를 파란색 아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요거를 어따 둬야 하더라 요거를 하면은 저게 어 누구지? 어 아잉님 어서오세요 간만에 오시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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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아 이걸 이렇게 막고 어? 아니야 요거를 이건 열어놓고 아니야 아니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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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우와 잠시만 파란색을 이렇게 해서 아 골 때리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도 아 참 아 겁나 골 때리네 여거를 쓰읍 어어 에에에 잠시 일단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 딴거 둘째치고 일단 내가 여기를 와서 더 자 다시 왔자 여기다 왔어라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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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지나갈게 오 어려워 어려워 엘리베이터로 뭐가 이렇게 엉 아 아 이거 오늘 포탈1이랑 포탈2랑 둘다 깨놔 심장 벌렁벌렁하네 이거 엉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자 일단 갑시다 몇참? 오 와 화끈하게 정리하네 진짜 어 정리 한번 정말 화끈하게 하네 아 이런 발판이 생겼어? 워 신기한데? 뭐야 큐브가 저기있는데 자 간다잉 어 엇 예스 잡았다 오 재밌네 야호 아 30분 남았어요 벌써? 어 그러면 자 새해는 빈지리와 함께 오싱매 추천드리는거 아시죠? 어디 추천 눌렀나 님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저거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여러분의 추천이 되게 그게 많이 가질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자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즐겨서 구독하기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두 번으로만 불리니까요 와 얘가 이제 대충 하려고만 할 때겠네 15에크스 브로큰 글라스 바이 마이셀 캬 캬 이거 판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기계로 돼있다는거야? 근데 이거 상급자형이라 하지 네 사람 님 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대부분 낮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리고 제가 방송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못했더니 사람들이 방송 안 한 줄 알아 여호우 재밌는데? 다시 한번 한번만 더 하면 안 돼? 요거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저기가 저게 보이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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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자 준비 완료했습니다잉 자 다시 한번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엇 야호우 오우오오오오오 오케이 역시 나야 오우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테스트 창백을 구입하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 쓰레기하고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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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돌진한 드렉이 장난하냐 오오 야야야야 저거 내 친구야 어이 어이구 아뇨 아아 오늘의 추천은 여섯 열여섯 개? 그럴때랍 파는데 씨 알아서 피했거든 자 어디로 가라고 야 문 좀 열어줘 이제 밑으로 가라고 설마 야야야야 큐브 큐 큐 큐 큐 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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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저거 내가 저거 잡아낸다 잡아라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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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걸 어따 두라고? 얘를 뭐 으찌하라고 어? 저기요? 아 저따가 꽂으라고? 아잉 뭐야 그거 시키자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한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 라디오 소리는 야 이거 라디오 소리 그리운데? 야 이거 라디오 소리 그리운데? 따단 따단 야 빨리 계단이나 만들어줘 야 설마 너 여기 왔어 나 같이 버리냐? 나 죽기게 설마 아니지 설마 개벌은 쟤 못줄 쟤 못준다고 진짜 와우 나 어디로 가? 야 근데 중요한건 나 이제 어디로 가야하냐? 길 좀 만들어줘 아 요걸로 요거 밟고 가라고? 아이 진짜 이런 성의 없는 놈 자 갑시다 흐 쓰레기들 거래 냄새 난 쓰레기가 나였어 그래 미안하다 흥 모를 수도 있지 뭐 응? 자기 한번 죽였다고 응? 흥 흥 흥 흥 모를 수도 있지 뭐 응? 응? 너무 막말하네 자기도 나 죽일러였으면서 시장 파상이지 뭘 에 지금 이게 뭔 소리냐 응?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가서 민지 유튜브를 가가지고 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481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가 나와요 깜빡 응? 아 이 자식이 흥분을 100% 100% 100% 일부러 했다 아 진짜 이 자식 자 이런 성격 더러웠노 성격 너무나도 더러워 요거를 어디에 넣어둬야 어 잘뒀다고 소문날까 연충 이정도? 어 또 점프맵인거 같다 또 점프맵인가 벽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하아 총게임이요 어디 저요 총게임도 가끔하긴 한데 카스트2 어 거기에서 수박줄보드밖에 안해요 수박 총게임 별로 안좋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포탈2를 신기한 게임들 빼고 이렇게 한거 뺀고 파란색이죠 이거 어 잠시만 아 큐브 가져갔어요 애들 이렇게 하고 어허허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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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이렇게 오면 됩니다 아디 내 카스할때 오케이 나중에 근데 요즘은 카스할 예정이 없어서 별로 야 너 이거 쏘고싶다 일단 여긴 왔으니까 자 이제 다음은 저기 여기를 열고 자 다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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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가죽아 진짜 어 내가 뭐 3살 먹은 어린애인가 그냥 다 들고 가게 사실 큐브 하나 가져올라 했어 미안해 나 3살 먹은 애야 흐흠 자 어디 다음은 뭐냐 잠시야 아이고 벌써 20분 다했네 아우 뭐가 또 뭐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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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개나리 아우 거 진짜 치사해서 아우 저 어디냐 큐브 어디야 어? 저기 떨어졌어? 하필 떨어졌네 저기야? 어? 아 맞다 이거 지나면은 꺼지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아 맞다 이거부터 옮기라는 거네 결국? 제일 좋아하는 것 까만 어 맞아 아씨 여기 있어 나가면 안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까만해 바라기씨 이렇게 가면은 되지요 룰루루루루 꼬쨰 징징 요거는 어느정도 저처럼 머리만 대면은 할 수가 있어요 룰루루루루 아이씨어라 벌써 다음이야 어디 요거나 구경할까? 터렛은 분해가 되요 큐브도 분해가 되요 터렛도 분해가 되요 슉슉슉슉 아 저기 저렇게 된대 이제 둥둥둥둥 공장에 와서 조그만 터렛도 부서지고 큐브도 부서지고 조금 더 큼 아니 점점 압축이 되는구나 와우 신기한걸 자 가자 네 안녕히 가세요 이따가 12시 넘어서 오세요 그때 다시 추천 누를 수 있으니까 에헴 자 퍼렛춤 귀환 3장 벌써 3장인가요 3장까지는 녹화를 합시다 왜이래? 퍽퍽 그라도스의 장치부가 미천을 뛰고 있습니다 좀 깔끔한 판넬 없니? 야 이야 자 여호 어? 히들리 살아있었어? 자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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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 이 퍽퍽 이 퍽퍽 에헴 퍽 어? 친구놈이 없어졌는데? 아까 어디에서 친구놈 목소리가 들렸데? 어? 히스턴인가 해가지고 잠시만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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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내가 좀 바보라 여기를 어딨냐 어? 안되네 뭐 큐브같은거 없냐? 어딘가 뭐 큐브같은게 있을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저거를 다시 뛰어야돼 맞아 다시 뛰는거야 이거 내가 볼 때 백프로야 거의 응 야호 올라왔어요 자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왔다고 아아 진짜 다시 해야돼 아아 귀찮아라 이거를 몇번이나 해야돼 점프를 호잇자 왔으니까 둘샤 큐브큐브 어 아 이런 개나리 이런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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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쇼키 진짜로 설마 이거를 이 짓을 몇번이나 더 해야하는거야 이거 큐브좀 누르고 툭 떨어지네 저기 자 다시 갑시다 하긴 이거는 그래도 단순하긴 하다 귀찮은지도 좀 많이 해야하긴 한데 단순하니까 좋긴 하다 호잇자 호잇자 점프를 하고 어딨냐 여기랑 여기 됐어 이제 됐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어딨냐 저기 천장 응 아씨 또 마우스 마우스 어 누구지 어 향복치킨파원님 어서오세요 오신김에 추천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 저에게는 작게는 11수 크게는 많이까지의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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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정리했냐 어 손이라 아 진짜 자 시청한번씩 꾹 눌러줘 이거 녹화중이다 참고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줘 누구세요 누구시지 내꺼 몰라 응 너 말고도 많이 오거든 안타까 독수리처럼 말이지 글쎄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문좀 열어 여거 야 그라도스 빨리 여거 문좀 열어라 뭐 안했나 내가 다했을텐데 야 나 할거 다했어 여보세요 그라도스지 어 아니 양반이 지금 혹시 놀고있나 또 어디서 나 고생하는거 보고 또 혼자 낄낄대고 있는거 아냐 이거 이거 뭐 알고보니 뭐 멍뚱한데 열리는거 아냐 어 어라 추천 눌러줬나 어 눌러줄래 땡큐 역시 친구 밖에 없어 어 열자 자 나 다시왔어 문좀 열어라 왜 안열리지 잠시만 천장에 저거 뭐임 마우스가 잘 안돌아가서 그러는데 저거 천장에 뭐임 아 빈 판넬인데 뭐지 잠시만 이거 다시 한번 띄워보자 일단 일단 저거 다시 한번 띄워보고 저거 한번 비밀치워보자 그럼 왠지 열릴지도 몰라 어 잠시만 아아 아아 내가 여기 오면서 여기에 사라졌었구나 가자 자 문 열어 갑시다 자 자 자 어퍼레츄얼 어퍼레츄얼 니아는 도저히 못믿겠어 솔직히 타도 미친짓을 많이 하니까 오잉 와우 와우 죽을 뻔했네 봐봐 얘 은근슬쩍 나 죽일 생각 한다니까 얘 또 아 얘 무서워 죽겠어 은근슬쩍 자꾸 어 거기서 거기네 쟤는 또 왜 저기에서 공놀이를 하냐 누구지 어 어서오세요 다빈치님 이번에 포탈2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어 왜 어 나 지금 방송중 왜 어 어 나 방금 치킨이랑 피자 먹었어 어 어 아 잠시만 네 침착 감사합니다 아이 시형 참 많다 이거 포탈2 해가지고 녹화중이야 어 요거 한 열두시 십분 이십분 어 어 어 어디야 여기 치킨 나라야 어 어 나 방금 거기에서 시켰는데 방금 시켜서 먹었는데 남은게 없어 암튼 한 십분 이십분쯤 감 어 네 아니 방금 알바 같이하는 형이 어 놀자고 내려와가지고 치킨 먹제요 야호 일단 이번 스테이지까지만 어떻게 깨보고 어 이번 스테이지까지만 어떻게 깨보고 어 어 아잉이 다시 들어갔네 일단 녹화는 끝내도록 합시다 어 요거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돼 이야 깜깜하다 진짜 어휴 더티하네 아이고 요거 괜히 부셨나 그때 이 친구 그때는 볼만했는데 아니 저기 저 판넬 가지고 울라울라 하고 있어 응 내가 죽길 바라며 야 저것도 기술이야 응 저거 오빠 판 갖고 십실룩실룩 어 슈웅 뚜루루루루 통통통 저것도 기술이라니까 대단해 진짜 저런 잡스러운 기술만 아주 뛰어나다니 형편없구만 어 요거를 어떻게 눕혀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 아까 뭐가 잠시만 아까 나 여기 밑에서 뭔가 판넬이 움직이는 걸 봤었거든 여기였네 에엠 여기 안싸지고 어 남은 5분을 저와 보내기로요 아이고 부모님이 욕하실텐데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잠시만 여기 맞지 잡고 아이 벨리 아이 캐 우야 자 야 내놔 이 자식이 감히 내 걸 가지고 말이야 놀고 있어 으챠 좋았어 칩은 올려놨어 칩은 올려놨어 칩은 올려놓고 어휴 밟고 떨어질 뻔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챼 지다 단가 가자 오오오오오 설마 잠시마 아니지 오 prin치 예것 였어? 아 화디리였다 прибway 여기로 좀 내려갈게 오케 Tribe 2014 년에 마지막 5분 아이고 마지막 5분이네 새해 복 많이 받을 준비하시고 슛~~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구 워워워워워워워워우 정신없구만 진짜 네 잠시만요 아이 왜이리 전화가 많이와 여보세요 어휘야 어어 교현이야 나는 지금 방송키고 착 지금 밖에 나갈 준비하고 있다 어... 곧 있으면 지... 뭐지? 아는 형 만나러 가야돼. 아는 형 만나러 이제 방송... 뭐지? 끌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포탈2 하고 있어. 음... 음... 게리모드는 나중에 배우겠어. 아니... 아 그 게임? 어 알어. 어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아이고... 포탈2 이거... 포탈1 안했으면 이거 멘탈 없고 깨졌겠구만. 진짜... 어? 어? 뭐지? 그거 세트로 팔더라고. 세일해가지고. 연말이라고 뭔지 알잖아? 어? 멀티있지? 2는 기본적으로 멀티있어. 어? 으흐흐흐... 뭐라? 잠시야. 어... 잠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아아아앙... 어... 일단 끊게 일단 끊을게 네 아예 됐어요 패닉이요 패닉을 뭘로 하면 좋을까 B로 해야하나 뭐 B 땡땡 근데 솔직히 모르겠네 패닉을 내가 뭘 해야할지 어 잠시만 뭐 이리 많이 날라와 진짜 연말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에라이 아까는 그거 보더니 이런 그냥 내 방송을 들어와라 아나 순이나 많이 올리래 떼떼떼떼떼떼떼 어 잠시만 어 아아아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위에는 저거 큐브도 가져와야겠네 어 다시 한번 헛 헛 너무 멀리 달리면 안되고 우아우 다리 안 뿌개지나 다리 안 뿌개지나 진짜 이정도면 다리가 진짜 뿌개질거 같은데 근데 와우 일단 여기서 큐브를 바깥치기 좀 하자 이렇게 하고 나는 요거를 가져간다 잠시만 요거를 어디로 해야하냐 어 큐브 하나 없어졌다 위로는 뭐 뭐 써냐 위로는 어어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 어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내가 볼 때 이거 맞아 볼 때요 볼 때요 볼 때요 이거 봐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1분이네 어 짜 야호 자 왔지 해가지고 내가 저거 어떤거냐 바란거였으니까 이제 주황색 빔을 여기다 자 봐봐 응 나 좀 지나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로 여기에서 탕탕탕 한번 하면 되네 이거 가져와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들고 다니고 야호 다시한번 탕 원 더 타임 오케이 완벽해 실험을 통과했어 근데 난 오늘 탔음을 받지 못했어 순간을 발견했지 하지만 네가 여기 있는 나는 대상 피심 람자가 필요없을걸 이런 겁나 무서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악해하고 있어 어퍼 렉츄얼 어퍼츄얼 레벨 레터릿 캬 으응 이 앱이 아주 무시무시해 일단 이게 어떻게 했더라 시프트 탭이었나 맞아 시프트 탭 하고 일단 게임 좀 저장해 놓고요 일단 열두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성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님들 님들 추천 추천 어라 아잉님 밖에 안 남았네 님 추천을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 제일 괜찮게 시비에서 크게는 많이 까지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셨나 님 추천 받고 일단 방종을 한번 해야할 것 같아요 으응 님 추천 한번 받고 배가 끝났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 어린이들 보일도 를 허벅 신 감사합니다.